시골마을이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둘러보니까 이런 폐가들이 여러 채가 보이고 심지어 집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밤이 되고 비라도 오면 귀신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시 군의군에 있는 시골마을입니다. 예전에는 군의군이 경북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대구시에 편입된지가 제법 됐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마을 분위기가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군의군 전체 인구가 2만 3천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시골 면단에 가보면 2만 3만 이정도 인구 같으면 도시에 있는 한계 동에 사는 인구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 마을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끊긴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군의군 전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60명 밖에 안된답니다. 군의군 인구의 평균 나이가 59세, 네 완전히 환갑 가까운 나이가 평균입니다. 애기들이 60명 밖에 안 태어났는데 줄어든 인구는 250명이 넘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가 4배 이상 많다 보니까 군의군 지역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랍니다. 이 집도 여기 사시던 노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도시로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빈집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년 이상은 집이 이렇게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마 끝에는 저렇게 와송이 자라고 있는데 저 와송은 집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집에만 자랍니다. 건조기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녹이 다 피고 잡초동쿨이 덮여있습니다. 마을을 한바퀴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인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고향마을도 가보면은 동네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빈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60-70% 정도가 빈집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은 귀신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서운 그런 폐갑니다. 전설의 고향을 지금 안하는데 전설의 고향 이걸 하면은 여기와서 촬영하면은 딱 어울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시골마을에 가보면은 전설의 고향 촬영할만한 이런 흉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집도 보니까 상당히 낡았는데 사람이 안사는 빈집 같습니다. 마을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돌담이 이렇게 많이 있고 토담집 흙집이죠. 이런 집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네 분들 그분들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 마을 전체는 완전히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방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리고 시골은 이렇게 텅 비어갑니다. 이 동네에 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그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큰 가마솥도 걸려있고 또 수동으로 벼수확하는 탈곡기 예 저것도 오래간만에 봅니다. 옛날 골동품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집입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이불에 쉬하면은 저 키 뒤집어쓰고 옆집에 소금 받으러 갔는데 저도 소금 한번 받아온 기억이 납니다. 마을회관 뒤쪽으로 와보니까 여기는 무너져 내린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흙집으로 이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저게 비바람 맞고 관리 안하고 보수 안하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지은 양옥집도 지금 텅 비어서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겨울이라서 이 집이 보이지 여름 같으면은 저 덤불이 집을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빈집이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빈집이 것 때문에 악순환이 됩니다. 앞집 옆집 뒷집이 전부 이런 흉과 같은 마을에 누가 이사를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집들은 이제 수리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빈집세 천만원 과태료 먹인다고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공연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집들은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주민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드디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지붕 같은데 물이 새면은 나무 같은 게 다 썩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집도 분위기상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솥단지 하나 걸려있고 겨울바람 막으려고 쳐놓은 저 비닐은 이미 낡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막상 시골로 와가지고 시골살이를 하려면은 제일 큰 걸림돌이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터새도 있지만은 터새는 그 다음입니다. 시골에 막상 왔을 때 뭘 해먹고 살 건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몸이 건강하다면은 시골에서 일거리가 많습니다. 농사일 할 거 일당으로 해가지고 농사일 도와주고 일당 요새 15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받으면은 뭐 생활할 만합니다.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연세 드시고 귀농기촌해서 농사일 하면서 일당벌이로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직종이 시골에서는 산불 감시원이죠. 네 그거는 크게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고 시간만 딱 맞춰서 출근해서 감시만 잘하면 되다 보니까 그 산불 감시원 하려고 굉장히 치열합니다. 산불 감시원이 있고 산불 진화대원이 있는데 산불 진화대원은 불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산불 감시원 이게 꿀보직인데 이런 시골 마을에 산에 등산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머니들 논두렁 태우는 거 그런 것만 감시하면 월급이 매달 200만원에서 240만원 그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 감시원 하고 또 그 일 끝나고 나면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반년이라고 2천만원 정도 법니다. 산불 감시원 이것도 하려면 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백이면 다 되죠. 산불 감시원 임명을 하는 것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면장하고도 상당히 친분을 쌓아줘야 산불 감시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고향에 태어나서 내가 토박이오 이러면서 또 터새도 조금 부리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생뚱맞게 저 타지에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시골에 가서 산다고 해서 산불 감시원 절대 안시켜줍니다. 대구공항이 군의군으로 옮깁니다. 내년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 29년도 개항한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또 도시도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도 만든답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군의군 인구가 2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난다는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신공항 이것 때문에 또 부동산 투기판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군의군이지만 공항하고는 제법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이런 시골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말입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